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격홍입니다. 리딩파워 속속속해 15-1 들어가겠습니다. politics. 파란색으로 시작되네요. 빨간색으로 바꾸고 시작되네요. 자, politics면은 정치. 정치는 it's not able to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그 다음 비동사 pp 수동태로 썼습니다. 정치는 not be able to separated. 분리. 분리 되어질 수가 없다. 분리가 아니고요. from disagreement. 불일치. 항상 같이 간단 말이죠. 인팩트 사실상. political는 형용사예요. 정치적인 disagreement을 주어. 불일치라는 것은 it's politics. 정치 그 자체이다. 또 동격의 보호로 썼죠. 자, not all 부분 부정으로 모든 불일치가 political,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주격, 보호까지. 이 형식. 물론. 자, 그러나 또 빈칸 주의하시고요. 자, politics. 정치는 항상 빈동국 썼었죠. 일반 동사 앞에 썼습니다. involves. 연관되는데. 계속 잘못 들어가네요. 연관되는데. 자, 3인칭 단수 썼고요. 주어, 단수, 단수 동사. 불일치와. 자, 정치라는 것은 단순히 particular는 특정한 형태. 자, 특정한 형태의 of disagreement다. 불일치이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자, 많은 인간의 사회에서. 자, 멤버들은 unavoidably는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으니까요. 자, come. 복수예요. 자, 멤버들은 필연적으로 come이도 오게 되는데. 자, different. 다른. 자, even opposing. 심지어 반대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about common. 공동의 미래에 관하여. 지금부터 나오는 단어들 다 비슷합니다. 자, disagreement라든가, different라든가, 혹은 opposing. 자, 이런 단어들 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인간의 사회는. 자, 또 복수죠. are thus 그러므로. 자, pluralist. pluralist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자, plural이 뭐냐면 복수라는 뜻이고. pluralist는 다원적.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빈칸에 내기 좋습니다. 이 단어. 자, 정치는 시작되는데. 자, begin with 씁니다. 자, expression, 표현과 함께. of visions, 시야. 자, 시야인데. 시야 아니고 시야죠. 자,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시야로 함께. 자, 이 미래는. it's a pluralist context. 자, 그러면 그냥 삽입절이에요. 그러면 다원적 문맥 안에서. 자, 실제 주어인. 자, of the future. 자, 여기서는 그냥 that을 형용서절로 썼습니다. future을 수식해주는. 자, 이러한 미래는. 이, that,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 that in pluralistic context까지 이렇게 삽입절을 쓰고. 자, that will produce. 그럼 대신 말하는 것에 여기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표현이. 자, 다원적 문맥. 아이고. 문맥. 안에서는 만들게 될 것인데. 또 뭘 만들게 하냐면. 조동사, 동사관용. 디스아그리먼트. 불일치를 만들게 될 것이다. 자, 그다음 여기 답이 였죠. 정치적인 불일치라는 것은 자, not normal.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정상적인 상태란 거예요. 본연의 성질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4번에 됩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심화라는 것도 정치의 이 뭐죠? 불일치는 시작되게 되는데. 저, with actor. 배우들과 함께. 저, 홀딩은 배우들이 가지고 있다. 능도의 뜻이죠. holding different beliefs. 다른 믿음을 가진. 자, about common good. 공통의 선. 공통의 선의 공통의 선에 관해서. 선의 이런 거죠. 자, 그들의 공통의 미래. 자, 그리고 who view it as a whole worthwhile. 누가 보는지에 따라서. 자, 그것을. 미래를. as an auto로 써죠. 자, worthwhile은 가치 있는. 자, 가치가 있는데 to invest가 앞에 나오는 또는 가치 있는 해외용사를 지켜주는 부사용법으로 잡음됩니다. 그래서 invest, 투자, 할 가치가 있는지. 자, 미니먼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 이너디에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 policymaking, 정책, 결정, processes, 과정. 과정에 있어서. 자, 투 프로모트는 투 부정서 또 부사의 목적이죠. 촉진시키기 위해. 자, 그들의 시야를. 자,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의 공통의 선이라든가 공통의 믿음. 혹은 최소한의 시간 결정을 정책 결정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보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달라진다는 거죠. 왜? 그들의 비전. 그들 자신의 비전이라는 게 뭐냐? 자신의 입장을 말해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장으로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도 저파리티스 정치는 단지 큰 매스. 멍망칭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소재를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의 본연의 성질인 충돌